내일 설거지 남분 너다? 응! 뭐야? 어디로 가져가? 저게 뭐야? 설마 식기세척기? 응 맞아! 누설치야! 응? 식기세척기가 왜 방에 있어? 그리기 아니 그보다 식기세척기를 방에서 쓸 수 있어? 몰랐어? 대소수만 잘 놓으면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있어 애야 빨리 설거지하고 빨리 나 아직 안 왔지? 오케이 오케이 벌써 다 했어? 응 그럼 전에도 이걸로 한 거야? 한국 식기에 맞춘 트레이에 그릇을 잘 넣고 물탱크에 물을 넣어줘 물이 꽉 차면 알림음이 울려 일반적으로 설거지를 할 때 100m의 물을 쓰는데 쿠쿠 세척기는 5L만으로도 끝나 전용홀에 세제를 부어줘 상황에 맞는 모드를 눌러주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360도 회전 최고압 세척 고온수 살견 세척 에코드라이 건조 시스템으로 보드 보드 식기세척을 할 수 있어 하부 3중 필터는 분비해서 깨끗하게 세척도 가능해 진심 님보다 깨끗한 해석모드 29분? 야 그냥 설거지하는 게 빠르겠다 어? 그래? 언제 설거지할까? 마음에 진짜 빠르다 냄새나고 나간틀이고 랩을 재밌어서 창에서 낭비하고 환경냄새고 스티블리샵 하러고 생견비님도 과먹다가 언젠 고생하면 되지 마 다 한다고 화이트톤에 모던한 디자인이라 어디에나 어울리니까 부모님 집에 하나 놔드려 어 효도 너나 줘 어머니 나한테 연락 왔더라 뭐라셔 너 전화 안 받는다고 어 엄마 식기세척기 하나 보냈어 설치 없이 편하게 쓰는 쿠쿠 마시멜로 식기세척기 첫번째